안녕하세요. 배열의 강미롭길수입니다. 이번 시간 우리 관연도 문제풀이 신재생에너지, 발전설비, 태양광 분야 2019년도 우리 4회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맨 마지막 19번 문제가 우리에게 제일 많은 부담을 주는 문제일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죠. 자 1번입니다. 태양이 대지와 수직으로 있을 때 AM이 얼마냐, AMS가 얼마냐 라고 하면 우리 AMS 이거 어떻게 계산하세요?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. 여기는 사인, 사인의 90도분의 1이잖아요.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인 90분의 1이니까 답은 그냥 1 이렇게 되죠. 사실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거 사실 계산 과정 쓰셔야 돼요. 그래서 AM 이거 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셨죠? 네 좋습니다. 꼭 써주셔야 되고요. 답 적어주시면 됩니다. 자 다음 2번 갈게요. 자 그림과 같은 그림에서 태양광 어뢰 사이에 이격거리를 물어보네요.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문제는 그냥 B를 구하라는 문제인지 보기에는 A도 있고 B도 있어서 어떤 걸 구하라는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또 못 푸는 문제는 아니죠. 좋습니다. 자 우선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? 최대 이격거리 여기까지 아닌가요? 자 이걸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D는 어떻게 계산해요? 라고 하면 자 저거의 길이 2m에 곱하기 쭉 그리고 사인에 자 그 다음에 베타 베타는 어떻게 있어요? 여기 있죠. 자 20도 이렇게 될 거고요. 자 사인에 자 어떤 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. 저는 그냥 이거 기억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 씁니다. 라고 하죠. 경사각 우리 30도 자 그 다음은요. 마이너스 20도 가로 하고요. 늘 말씀드리지만 단위는 미터 단위로 떨어질 거고 여기에는 전부 다 도, 도, 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산기를 푸실 때 항상 세팅값이 디그릿값으로 돼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어쨌든 A 물어봤으니까 자 이 길이에서 뭘 빼주셔야 돼요? 요만큼 빼주셔야 되겠죠. 자 얼마요? 2 곱하기 그렇죠? 2 곱하기 자 코사인 30도도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삼각함수에 해당되는 내롱이라 딱히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. 자 A를 구한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구하실 수 있으시죠. 이 값은 그렇죠. 2 곱하기 자 사인 30도이지 않겠어요. 거기에 플러스 결국 1m 정도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A, B 다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. 되셨고요. 좋습니다. 우리 B만 물어봐서 사실상 B만 답을 확인했었어요. 요거 왜 또 밀이죠? 그렇죠? 미터입니다. 죄송합니다. 가보죠. 자 다음은 우리 3번 3번 가죠. 자 감리원이 착공 신고서의 적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다.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라고 얘기하면 자 작업 간 선행이 되고 동시 또는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서 명시되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? 라고 하고 예정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 라고 하니까 공사 예정 공정표가 답이 되겠죠. 좋습니다. 잘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 다음은 우리 4번이요.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 계획 시 고려사항 5가지를 쓰세요. 라고 하면 다섯 가지니까 뭐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부활 설비의 중요도 그리고 사용 기간 이거 우리 앞 시간에 제가 좀 더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그쵸. 우리 모니터까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.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모니터 사면 사용 기간을 얼만큼 쓰었는지 확인하시겠죠. 고장이 났다면 보수한다면 그 다음은요. 그 모니터가 주 모니터인지 보수 모니터인지 중요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환경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자주 고장나서 내가 이거를 고치는 게 나을까 교체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. 고장 이력이었어요. 그 다음은요. 한 가지 더 필요하네요. 그 다음은요. 예 상태죠. 상태.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부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가지 더 나왔네요. 어쨌든 다섯 가지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네 가지는 그래도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. 좋습니다. 자 다음은 우리 4번 지나서 5번으로 넘어가죠. 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측정 위치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이다. 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까지 다까지 써주세요 라고 하네요. 자 일일 발전량은 일일 발전량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수력이든 폐기물 바이오든 일일 발전량은 누적 개소 그죠. 시간당 24개. 그 다음은요. 자 생산시간은 일일 1개 되셨죠.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예요. 자 인버터의 출력 측에서 측정하는 겁니다. 자 전체적으로 우리 실기에서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였는데 그래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셨죠. 그래서 24개 1개 인버터의 출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우리 6번으로 가보죠. 자 그림은 그림에서 표현한 효과는 뭡니까? 빛이 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광전효과입니다. 그래서 답은 광전효과라고 쓰시면 되겠고요. 자 다음은 7번이요. 자 태양광 전지 어뢰의 접속함의 성능 검사를 위해서 위한 평가 기준이다. 시험 방법은 KSC를 따릅니다. 라고 해서 접속함 출력 회로의 전격 전압보다 몇 배 이상의 전격 전압을 가하는가? 라고 하면 1.2배입니다.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.2배 기억해 두시고요. 자 다음은 8번 가시죠. 자 그림은 왜 웃었냐면요. 이게 나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. 사실은요. 사실은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뭐냐면 어쨌든 기초를 설치할 때 우리가 안정적인 기초라고 하면 우리의 푸팅기초 기억하시죠? 그러니까 사실상 기초가 하단이 조금 이렇게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자 위의 면이 조금 작은 면을 사용하는 이러한 기초의 형태들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.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면 땅을 어떻게 파야 되냐 이런 겁니다. 땅을 어떻게 파냐면 사실상 2.5m 이상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높이를 파게 되면 이 범면이 무너져 내려요. 무너져거든요. 현장에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면을 끊으면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못 판다고요. 물론 포크린을 파면 이렇게 파는데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리로 쏟아져 내려서요. 그래서 얘네들을 아예 팔 때 팔 때 그냥 이렇게 파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밑면이 좁고 밑면이 좀 넓은 형태에 해당되는 것만큼 텃박이가 필요해요.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이 텃박이 양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야? 라고 물어보면 공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거냐면 이거의 부피는 3분의 높이 h에 밑면의 넓이 2 곱하기 2고요. 그 다음은 플러스 윗면의 넌적 3 곱하기 3이고요. 그 다음은 플러스 다 한 번씩 곱한 거예요.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이거 루트 씌운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. 암기하기도 편하시고요. 되셨죠? 이렇게 계산해서 m의 3 곱 단위로 나오는 부피 면적 텃박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. 되셨죠? 좋습니다. 몇 가지?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15.83 3 곱 미터 정도 나올 거예요. 계산 과정은 공식까지 안 쓰셔도 되는데 공식이 계산 과정이죠. 계산 과정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쓰셔야 되는 거고요. 정리되겠죠? 좋습니다. 자 다음은 우리 9번으로 넘어가죠. 9번입니다. 9번입니다. 10번으로 넘어간 거예요.